2위의 선수 2위의 선수 2위의 선수 3위의 선수 1위의 선수 3위의 선수 3위의 선수 3위의 선수 아, 여기 초청을 받았어요 MLB 상관계에서 영상을 찍어달라고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올 패스트권이라고 그냥 줄 안 서서 550명이 줄을 서인데요. 뭔가 되게 특갈되어 맞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이제 구단마다 음식들이 있는데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미스가 다 이제 구단마다 대표 음식 같은 게 있는 거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곳이에요. 뉴욕에 오면 또 블랙파스트를 먹어야지잖아요. 제가 음식을 30개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다 고수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다 제 입맛에 맞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야채를 잘 못 먹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입맛에 너무 안 맞는 거 최대한 먹어보도록 할 텐데 입맛에 안 맞는 건 좀 빼고 먹을게요. 나는 잘 먹겠습니다. 매실도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근데 이거 가장 먼저 먹어야 될 게. 이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들어있는 거라서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A가 어디 구단이죠? 여기 구단이 다 써있는데. 아 여기는 이제 애리조나의 대표 음식입니다. 음식입니다. 로거트 아이스크림이네. 로거트 아이스크림. 트러스트가 심한 문양이 되게 강한 거. 완전 디저트에 갖고 온 느낌인데. 좀 시나몬 향이 많이 강해가지고. 맛있긴 한데 완전 재채향은 아니었어요. 시나몬 향이 좀 강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것도 A가 써있네. 이건 무슨 구단이에요? 여기는 애틀랜타. 애틀랜타라는 구단입니다. 얘는 치즈 안에 닭고기가 이렇게 얹어져 있어요. 토스트 위에 치즈랑 닭고기. 이거 메뚜기 튀김이래요. 아 진짜 징그럽게 생겼어요. 보실래요? 아 여기 시애틀인데. 시애틀 고장인데 메뚜기 튀김 이렇게 나와요. 진짜 오마이갓이다. 아니요 뻔데기처럼 그렇죠. 뻔데기처럼 먹거든요. 잘 먹는데 얘는 완전 딱딱. 먹방비게임 만큼 먹어보겠습니다. 10개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숙감 자체는 괜찮은데. 안에 뭘 넣었나 봐요. 엄청 신 라인? 이거는 디트로 뭐였지? 디.. 디.. 어.. 수강 이신건데요. 약간 수강 같이 생겼어요. 수강 같이 생겼어요. 수강 같이 생겼어요. 5.. 수강 이신건데요. 수강 이신건데요. 이 사진 찍은 크로스 아래서แ 가사야겠네요. 어.. 수강 씨는 충격하네. 아.. 우리 앵도로.. 계속.. 수강 같이 increíble 미교로.. 수강에.. according toarten에 이상한 왜요? 왜요? 안녕! 좋은 수술! 한 입? 우와! 왜요? 행하려고? 한 입 opponent AGO! 한 입 syphilines tv 한 입 so far whereby! 오 마이 갓! 그녀는 어디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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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라는 대단이에요. 이건 뭐지? 이건 고기튀김? 고기튀김은 까맣고... 뭐야 이게? 고가스 같은 것 같은데? 고기튀김은 좀 해봐요. 고기튀김은 여기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고기튀김은 좀 해보셨어요. 음식이 너무너무 짭. 음식이 너무너무 짭. 텍사스. 출신이 누군가가 계신 텍사스. 핫도그 같애요 핫도그 같애요 뭐에요? 피클이래요 피클 안녕하세요 크리스 지양 안녕하세요 스프레스 피스 발명하신 분들 아 땡큐 아이디어는 되게 좋아 류현진 선수가 계신 LA 약간 보쌈 같은 고기랑 혼 들어가있어요 혼 류현진 선수 여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던데 토론토는 이렇게 쿠키래요 근데 쿠키가 되게 딱딱한 쿠키가 아니라 부드럽게 생긴 쿠키예요 진짜 이상한 쿠키 진짜 이상한 쿠키 쿠키보다는 부드러운 쿠키맛 맛있다 엄청 달아요 엄청 달다 엄청 달다 오우 이거 어디죠? 어디죠? 탬퍼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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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얘도 약간 치즈불고기 같은 프렌치토스트에 약간 그 뭔지 아시죠? 프렌치토스트에 약간 치즈불고기 같은게 들어간 느낌이에요 얘도 맛있겠다 음 음 이 두껍고 짭짤한 감자튀김 감자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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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는 피치버그 피치버그 피치버그입니다 안에는 이게 뭐죠? 약간 만두? 이게 뭐죠? 약간 만두? 음 음 만두예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이게 갓고기 양념이 굉장히 맛있고요 약간 시크롬데 맛있대요 자이언트인데 여러분 제가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기는 시카고 제가 한입 먹고 약간 배틀 확률이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수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고수를 아예 못 먹거든요 아예 못 먹어서 아마 여기 위에도 고수 소스가 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죠? 시 어디예요?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라는 구단이고 안에 피클이 너무 많은 작업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와 치킨버거다 맛있겠네요 여러분 맛있다 벌칙 감자튀김도 있네요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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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매워요 엄청 매워요 뭐야? 되게 냅네 치킨버거 맛인데 매운 치킨버거예요 와 진짜 맛있다 나 이렇게 매운 거 어떻게 먹어? 아 지금 수미개 정도 먹었어요 보스턴? 보스턴 어딨어? 아 여깄다 보스턴 거 한번 더 먹어볼게요 랍스타 랍스타 랍스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보스턴은 작년 웃음팅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스턴은 작년 웃음팅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스턴은 작년 웃음팅이라고 하더라고요 맛있으니까 내리시나? 내리시나? 오 와 대박 맛있다 빵이 일단 부드럽고요 빵이 일단 부드럽고요 안에 야채도 좀 반주로 와서 너무 좋고 구성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납작 살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돼살 너무 Groot 진짜 맛있는데 혼자서 곧 맛을 먹어요 너는 아무튼 네 잘 모르겠습니다 나괜찮아 난 믿지 못할 것 같아 깜짝이야 내가 나한테 30분의 음식을 전부 다 보냈네요 내가 제일 맛있는 먹는건 모르는건 모르겠어요 아임형 이게 제일 맛있는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뉴욕에서 3대 스테이크 맞추고 있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